이렇게 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대부분 고사장에서 정상적으로 시험이 치러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라북도 남원의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1교시 시험이 한 5분 정도 늦게 시작이 됐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법적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되는 건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참 좀 어이가 없는데 이게 시험 종이 울렸는데도 이 감독관이 신분 확인하느라 그 종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실만 다른 시험장은 다 시험이 시작됐는데 여기만 5분 늦게 그것도 수험생이 종 쳤다 이렇게 알려줘서 아마 5분 늦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1교시 수업 시험이 끝나는 시간을 5분을 늘려줬어야 하는데 또 그렇지 않고 정시에 끝난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5분이 줄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2교시 시험이 끝나고 나서 5분을 추가로 줬다는 건데 그 사이 쉬는 시간도 있었고 수험 통제가 사실은 안 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 교실에서 시험 본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피해를 입은 건데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점수 보정 같은 거 점수를 1점씩 더 준다든지 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거기서 시험 본 사람들만 또 재시험을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선 떠올리실 텐데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은 좀 어렵고요. 이게 이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재시험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없는데 근거로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자체가 없는 거고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수능을 다시 본다라고 하면 수능 시험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는 거라서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입겠죠. 그래서 아마 뭐 시험 당국은 이런 방법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손해배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배상 인정이 될 거냐. 국가배상으로 가는 건데 공무원의 과실 최소한 과실은 있었기 때문에 국가배상 인정을 받기는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때는 종료를 빨리 한 거예요. 그래서 종이 2분 빨리 울린 그 사건에서 법원에서는 1인당 200만 원씩 국가배상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를 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만 그 당시에 이게 시험을 받던 사람들에 대한 완벽한 구제책은 되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게 그럼 예컨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국가배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고사장에 있었던 모든 분들에게 배상 판결이 나면 배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일종의 집단소송 제도가 지금 없는 상황이어서 소송을 청구한 사람들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면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상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시험 자체에 대한 어떤 회복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